필리핀의 세계적인 복서 매니 파키아오가 SBS 예능 런닝맨의 멤버들과 만납니다. 지난 월요일 한국을 찾은 파키아오는 최근 런닝맨 녹화에 참여해서 멤버들과 유쾌한 레이스를 펼쳤다는데요. 4년 만에 만난 유재석 씨와 반갑게 인사도 나눴고요. 게임 실력뿐 아니라 녹슬지 않은 권투 실력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김종국 씨와 파키아오 간의 대결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